음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지만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-POP 프로듀서 박슬기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프로듀싱,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더라도 K-POP 한 곡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곡들로는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엑소수호의 그레이스트 세븐틴의 크러쉬 등이 있습니다 이번 K-POP 프로듀싱 코스에서는 12주만에 K-POP 한 곡의 모든 요소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드럼과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과 코드 프로레이션, 탑라인, 보컬 로금 방법, 기초 믹싱까지 프로듀싱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과 저의 오랜 노하우를 함께 담았습니다 음악적인 이론, 기초가 없어서 어떻게 K-POP 프로듀싱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12주 과정을 통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프로듀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